그리고 또 헷갈려는 게 너무 늦었어요, 어? 여기가 하집이 나오는 것 같은데? 진짜 햇볕이 트겁게 뚫려. 잠깐 맞았는데? 오르긴 것 같은데. 어? 오빠 진짜 숟가락 먹고 그래요? 아 그게 뭐야? 야 그건 그거 아니야 차려? 아 뭐야 그거 여기요 어? 여기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? 진짜 저렇게 그러니까 워낙 때 이렇지 않아 이거 많이 뽑아 어? 야 얘 어? 하하하하 꿀쩍다네 꿀쩍다네 응 야 꿀쩍다네 수 진짜 깡나고 싶다 아 기다리나봐 불溫 exempt 도착에서 만나기로 했나봐 조준아 너 아역때부터 데뷔한 거 아니야? 아역때부터 deficits 6학년 때 아니 그러니까 17 isotener을 보니까 되게 어려보여요 그런데 옛날 nich만аются 나이가 있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형이랑 같이 데뷔해서 지금 연기 계속하시는 분 계세요? 강동근 씨 아 그때 또래예요? 완전 아역때 네 저 어렸을 때는 동근이는 완전히 우리들한테는 진짜 최고였지 뭐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연기는 양동운치는 아 그 어린 나이에도요? 어 그럼 우리 때 양동근 연기하는 거 막 고루가고 서울뚝배기? 어 예예예 그래그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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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우리 목탐이 너무 우리 돌아온 거 아니야? 아 근데 축구 잘해요? 좋아해 하는 거 운동 운동하고 싶다고 하면 아 그거 안 시키죠 안 시키고 싶어요? 아 근데 소질이 정말 뛰어난데 안 시키기는 좀 아깝잖아요 제 재능이 안 시키기는 좀 아깝잖아요 제 재능이 어 재능이 뭐 아들 얘기하건대 소때를 얘기하고 맞죠 유진아 지금 한이형 지금 애기들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야 자 이걸 와주세요 유졌어 아 그럼 나 어떡해 이건데 아 아 아 복숭아인가 아 저거 먹고 싶은 거 잠깐 세워서 먹으면 안 돼요 저런 거 있으면 생전 거기 들어가기 전에 과일을 좀 먹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그거까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안됩니다 네 그걸 하여 하겠니 내 주실 때 이거 말씀만 해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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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따 이따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날 스케치 날 스케치 날 스케치 날 스케치 어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? 성류 성류 이거 더 맛있을 거 같아 어 여기 또 있다 바나나는 아직 안 익은 거 같아 안 익은 거 같아 성류든 사과든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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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야 마지막 가기 전에 이런 과일을 언제 맛보겠어 땡큐 빠이 안녕 안녕 되게 예쁘다 되게 예쁘다 어 진짜 그렇지 비 오는 거 같은데 비가 좀 내릴 거 같아요 응 저쪽은 좀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뭐가 떨어지는 게 그렇지 그런 게 응 비 오는 거 같은데 어 비가 오는 거 같은데 어 전개의 막바지인 4월초 다시 말해 비가 올 이유가 없는 이때 먹구름에 천둥까지 아 동만족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징조가 아닌 듯합니다 자 야생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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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 저기 있어 일로 봐 어디 어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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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아니에요 저기 있잖아 되게 커 저기 있다 되게 크구나 겁나 커 겁나 커 잠깐만 악어가 너무 셀뚱맞게 나와 있어 돌리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정면에서 봤던 악어가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악어가 보통 일광욕하려고 나와서 가만히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